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27일 경기 시작 8위를 맞았습니다. 저녁 7시까지 중국팀이 따낸 금메달 개수는 95개로 여전히 금메달과 총메달 순위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날 아시안게임 사격 경기장에서 총 6개의 금메달이 나왔는데 중국팀이 그중 4개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스키트 단체 경기에서 장헝, 리보원, 림 피아오피아오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이 208점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냈으며 이번 경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6일은 수영 경기 마지막 경기 날입니다. 중국 선수 예스원과 천신이가 각각 여자 200m 자유형과 50m 자유형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중국 선수 순양은 남자 1500m 자유형 경기에서 절대적인 우세로 우승을 따냈습니다. 수영 경기 마지막 종목인 혼계형 400m가 경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이미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어린 선수 닝저타오가 경기 마지막 선수로 등장해 종점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 줄곧 선두를 달리던 일본팀을 따라잡아 중국팀에 금메달을 보탰습니다.